피프티 피프티의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기 멤버들은 큐피드가 전세계적으로 흥행하며 빌보드 메인 싱클차트 핫백에서 17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흥행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키나 세나 아란 시온은 소속사 어트랙트와 갈등을 빚고 결국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냈는데요. 이에 어트랙트는 멤버를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고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소속사와 갈등을 벌이고 있던 상황에서 키나만 유일하게 소속사에 복귀하였고 세나 아란 시온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키나를 중심으로 한 피프티 피프티 이기를 계획하고 컴백을 준비해오고 있던 상황에서 최근 키나와 새로운 멤버 4명 문샤넬 예원하나 아테나의 모습을 담은 티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편 1기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 세나 아란 시오에 대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들은 최근 각각 개인 인스타를 개설한 것은 물론이고 12일 아이오케이 컴퍼니 산하 메시 VNC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놓으라 하는 연예인들이 다수 있는 소속사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들을 데려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아이오케이 컴퍼니에는 조인성 고현정 신혜선 문채원 김하늘 등이 소속돼 있기도 합니다. 새로운 피프티 피프티 이기와 배신하고 떠난 1기 전 멤버 3인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